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시대 미디어입니다. 로봇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로봇이 땅을 파고 물건을 나르고 청소를 하는 이런 육체적인 분야에 들어와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한 대 있는데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로봇이 육체적 노동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영역까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로봇이 암 진단을 하고요. 법원에서 판례를 분석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흥미롭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이 미디어의 이야기니까 이 로봇이 여러분들 기사를 씁니다. 로봇이 대본을 쓰고요. 로봇이 영상도 편집합니다. 그야말로 신기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실행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로봇이 쓴 기사와 인간 기자가 쓴 기사를 가지고 누가 썼는지 맞춰봐라라는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일반인 대상 600명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누가 썼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로봇이 썼는지 인간 기자가 썼는지 맞춰보세요 했습니다. 600명 중에 정답을 맞춘 비율은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은 로봇 아니면 인간 기자니까 찍어도 50%는 나오죠. 그런데 기사를 열심히 읽고 나서 600명의 정답률은 50%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 164명을 대상으로 똑같이 알려주지 않고 누가 썼는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자니까 그래도 알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정답률은 일반인 600명과 마찬가지로 50%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를 읽고 나서는 정말 로봇이 쓴 건지 기자가 쓴 건지 거의 구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 안 알려주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가 얼마나 읽기 쉬운지 전문적으로 쓰여졌는지 믿을만한지 이런 것들을 5점 척도로 평가하거든요. 평균을 내보니까 로봇이 쓴 거는 3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쓴 것도 3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썼는지 맞춰봐라. 그다음에 기사의 품질을 평가해봐라 해서 사람들은 전혀 구별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누가 썼는지 알려줬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려주고 5점 만점으로 기사의 품질을 평가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로봇이 썼다고 알려줬더니 아까 안 알려줬을 때는 3점이었는데 5점 만점에. 로봇이 썼다고 알려줬더니 4점을 줍니다. 반대로 기자가 쓴 거는 안 알려줄 때는 3점이었는데 기자가 썼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2점밖에 안 줍니다.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를 거꾸로 알려줍니다. 실제로는 로봇이 썼어요. 로봇이 썼는데 이거 기자가 썼습니다라고 말하고 평가하게 했어요. 안 알려줄 때는 3점이었고 로봇이 썼다 그러니까 4점이었는데 실제로 로봇이 쓴 건데 기자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2점밖에 안 줍니다. 이번에 기자가 쓴 거는 안 알려줄 때는 3점이었고요. 기자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2점밖에 안 줬는데 기자가 쓴 건데 로봇이 썼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4점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의 품질 자체는 일반인도 기자도 서로 구별을 해내지 못하는 거죠. 단지 로봇과 인간 기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만 있었던 거죠. 제가 한국에서 우리말로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언어로 똑같이 로봇이 쓴 기사와 인간 기자가 쓴 기사를 대상으로 구별해보라는 실험을 했는데요. 전 세계 모든 언어권에서 전부 다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답률은 50%. 기사에 대한 품질 평가도 동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주식 시황이나 이런 스포츠 기사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로봇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한번 볼까요? 로봇이 쓴 기사인지 인간이 쓴 기사인지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그렇게 못 맞추는 거야? 내가 한번 맞춰봐야지. 그러면 제가 기사를 두 개 가져왔는데요. 먼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는 안 읽고요. 두산은 6.11인 홈경기에서 LG를 5대4, 1점 차로 간신히 꺾으며 안방에서 승리했다. 두산은 리퍼트를 선발로 등판시켰고 LG는 임정우가 나섰다. 팽팽했던 승부는 5회 말 투아웃에 타석에 들어선 홍성은에 의해 갈렸다. 쭉 생략하고요. 한편 오늘 두산에게 패한 LG는 7연패를 기록하며 수렁에 빠졌다. 이게 제가 실험을 했던 기사의 일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로봇이 썼다. 기자가 썼다. 네. 정답은 로봇이 썼습니다. 맞추셨나요? 기사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린드블럼이 선발로 등판한 롯데는 박종훈이 나선 SK에게 3대5로 패하며 안방에서 승리를 내주었다. 경기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키플레이어는 브라운이었다. 중간 생략하고요. 롯데는 윤기련을 끝까지 공략하지 못하며 안방에서 SK의 2점 차 승리를 내주었다. 자, 이 기사는 로봇이 썼나요? 인간 기자가 썼나요? 이번에도 헷갈리시나요? 네. 첫 번째 건 로봇이 썼으니까 이번 건은 기자 아니겠냐라고 짐작을 하셨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기사도 역시 로봇이 썼습니다. 로봇들은 지금 연합뉴스에 사커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죠. 그 모든 경기는 전부 다 사커봇이 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 제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커봇이, 로봇이 너무 잘 써요. 그리고 너무 빨리 써요. 기자가 쓰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로봇은 1초 만에 기사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많은 경기에 대해서. 평창올림픽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 하면 맨날 주요 경기만 중개해 준다라고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은 전 경기가 연합뉴스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로봇들이 썼습니다. 인간 기자가 모든 곳에 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로봇은 전부 다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롯데의 팬이면 롯데가 주인공인 기사가 여러분에게 배달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특정 주식 1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순한 주식 뉴스가 아니라 특정 주식 10개가 주인공인 뉴스가 여러분에게 배달이 됩니다. 이렇게 로봇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사만 쓰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고 있는 뉴스를 보시죠. 어떤 뉴스는 위에 먼저 뜨고 어떤 뉴스는 나중에 뜨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로봇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나 주식 같은 경우는 수치만 대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기사는 어렵지 않나요? 이거는 신문 칼럼입니다. 영국의 권위에 있는 신문인 가디언에 실린 칼럼인데요. 칼럼 그러면 대부분 다 대학 교수나 그래도 뭐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칼럼은 로봇이 썼습니다. 칼럼의 제목도 이 칼럼은 로봇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로봇입니다. 생각하는 로봇이죠. 제 인지 능력의 0.12%만을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마이크로 로봇이죠. 쭉 생략하고요. 스티븐 호킹은 한때 AI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를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요. 긴 칼럼인데요.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칼럼도 인간이 아닌 로봇이 작성을 했습니다. 단순히 기사만 쓰냐고요? 그렇지 않죠. 방송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호공 분신술. 세계 최초 AI 아나운서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아나운서가 등장했는데요. 2018년에 중국의 신화사에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남자 앵커가 등장했고요. 2019년에 여자 앵커가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나타나면 어딘가 로봇이 티가 날 거야 하고 열심히 쳐다봅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좀 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완벽해지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앵커는 뉴스를 24시간 계속 방송합니다. 화장실도 안 갑니다. 그리고 365일 매일 방송합니다. 어디 감기 걸려서 하루 결근하지도 않고요. 휴가를 달라는 얘기도 않고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나운서들은 이 로봇 아나운서들은 12개 국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외국어 많이 하시는 분들 서너 개의 외국어는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수준으로 외국어를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인공지능 로봇 아나운서들은 12개국을 하고 있고요. 훨씬 더 많은 언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해외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 김주아 앵커, 유명 앵커인데요. 김주아 AI 앵커가 등장해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혜 아나운서도 이지혜 AI 앵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주아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김주아를 보면서 굉장한 충격이었고 뭔가 AI 김주아와 차별화되는 인간 김주아의 따스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정말 세상은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카이스트 정재민 교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제가 정재민 교수의 AI일지도 모릅니다. 자, 흥미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봇 기자가 등장했고요. 로봇 앵커가 등장했고요. 로봇 의사 선생님, 로봇 변호사, 로봇 투자 전문가까지 등장했죠. 뉴스를 선정하고 이 뉴스를 위에다가 올리고 모두 다 합니다. 뉴스 챗봇도 생겼습니다. 채팅하는 로봇, 그래서 챗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카카오톡에 채팅하듯이 질문을 하면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몇 명이지라고 하면 답을 해줍니다. 뉴스처럼.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방역 단계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또 답을 해주고요. 광고 대본도 작성하고 있고요. 영화 예고편도 편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 TV 공채일기 프로듀서로 처음에 개국할 때 애국가를 편집했었어요. 그거 편집하느라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얼마나 아날로그 시대에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한 주 동안 계속 그 편집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영화 예고는 인공지능이 편집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아마 디지털 이미그런트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이미그런트, 이민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민자들은 언제나 좀 주변인이지 않습니까? 중심부로 가지 못하고. 반대로 젊은 층들은 저희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가 그들 옆에 바로 놓여져 있었죠. 제 딸 같은 경우인데요. 제 딸이 사실은 올해 10살입니다. 올해 10살이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 딸이 6살 때 제 스마트폰 인공지능 시리와 대화를 한 장면입니다. 시리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몇 살이니? 라고 인공지능에 물어봤어요. 시리가 답을 합니다. 저는 마치 동쪽 바람만큼 늙었으며 새로 태어난 애벌레만큼 어리기도 합니다. 너 미쳤니? 라고 물어보니까 미래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미친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못 살아 시리야. 너 때문에. 누구요? 저요? 응. 너 말고 누가 있어? 어쩐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인공지능과 제 딸의 대화인데요. 이게 그대로 텍스트로, 문자로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대로 화면 캡쳐를 해뒀다가 제가 당시에 신문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제 딸은 지금도 모든 것을 인공지능 스피커로 해결을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날씨를 묻고요. 뉴스를 묻고요. 걸그룹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고요. 지금 우울하니까 즐거운 노래를 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이민자들과 디지털 세상에 이민 온 기성세대들과 디지털 세상에 처음부터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들의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아침 7시 50분이 되면 항상 뉴스를 켭니다. 왜냐하면 7시 50분에 아침 뉴스가 끝나면서 7시 50분에 뉴스를 마치기 전에 날씨를 이야기해 줍니다. 날씨를 봐야 오늘 우리 딸에게 무슨 옷을 입혀야지 라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뉴스를 습관적으로 켭니다. 그럼 저 딸은 꼭 그래요. 아빠 텔레비 왜 켜 아침부터 라고 하면서 아 뉴스 봐야지. 지금 뉴스 끝날 때 날씨 나오잖아. 날씨 봐야 네 옷 입히잖아. 그러면 제 딸은 한숨을 쉬면서 크로바 난리씨 라고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에게. 그러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온도는 몇 더고요. 습도는 어떠고. 미세먼지는 어떻고요. 뭐뭐뭐뭐뭐뭐 해서 오후에 나는 비가 오니 꼭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날씨 예보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마디 더 해요. 주말의 날씨가 궁금하시면 주말의 날씨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날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딸이 됐지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는 또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을 켭니다. 날씨를 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제 딸은 또 한숨을 쉬면서 아빠 제발 그러면서 크로바 인공지능 이름입니다. 저희 집 인공지능 이름인데요. 크로바 날씨 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저희 집에는 요즘에 텔레비전 리모컨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세트박스가 인공지능 스피커랑 연결이 돼 있어서 제 딸이 텔레비전을 진공지능한테 시켜서 켰고요. KBS, MBC, SBS, BTN 채널을 마구 돌리고요. 볼륨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끄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리모컨이. 점점 더 우리가 게을러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텔레비전 KBS 틀어봐라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가서 기억하실 겁니다. 다이아를 드르륵 돌리죠. 아날로그 TV를 드르륵 드르륵 돌립니다. 아버님이 또 바꿔라, 바꿔라 그러면 돌리다, 돌리다 저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을 쭉 내밀고 발가락으로 다이아를 돌리는 신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세상이 편해졌죠. 이제는 직접 돌리지 않고 리모컨으로 TV를 조정했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텍스트에 입력만 하면 거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입력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입력도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제는 터치만 하면 되게 돼있었죠. 점점 더 편해지지만 한편으로는 게을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는 터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말로 명령만 하면 실행이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점점 우리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좀 더 편해지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길들여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로봇이 땅 파고 물건 나르고 청소하는 육체적 노동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까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고 영상을 편집하고 암진단도 하고 법조문 판결문도 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로봇이 이제는 예술의 영역까지 들어왔습니다. 문학과 음악, 미술의 영역입니다. 인공지능 그러면 예전에 저희들이 영화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죠. 심지어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제목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소설을 씁니다. 음악 악기를 연주하고요. 작곡도 합니다. 아마 다른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러한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례들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며칠 전에 있었던 있는데 로봇 화가의 자화상이 7억에 팔렸다라는 기사가 뜨고 그 자화상, 7억짜리 자화상이 어떤 건지 미디어에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그럴싸한 그림인데요. 예술에 대해서 깊은 조회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7억에 팔렸습니다. 그 전에도 크리스티 경미에서 5억에 팔린 그림도 있었고요. 로봇이 그림. 물론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또 새로운 룰이 필요합니다. 이 로봇이 그린 그림이 7억에 팔렸으면 이 7억은 누가 가져가는 거지? 예전에 화가 그렸으면 화가랑 그림을 판매한 화랑이랑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겠지만 인공지능 로봇이 그렸으면 이 7억은 누가 어떻게 나누는 걸까? 새로운 룰이 생겨나고 있죠. 저희들이 오늘 로봇을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은 체코 말 로봇타에서 연유된 겁니다. 1920년에 체코의 희곡인데요. 이 희곡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들이 일하기가 싫어서 로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요. 처음에는 로봇들이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가 인간들이 시킨 일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인간들을 몰아내고 로봇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1920년에 나온 희곡인데 그 뒤로 언제나 공교롭게 문학에 나오는 소설이나 영화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 로봇의 모습은 항상 이랬습니다. 인간이 로봇을 창조한다. 로봇이 인간의 말을 잘 들어서 시키는 대로 모든 걸 수행한다. 그러다가 로봇이 생각한다. 어? 내가 왜 일만 하지?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몰아낸다.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인공지능 자체가 테마는 아니니까 그런 논의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미디어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AI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6년 3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마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AI가 인공지능을 뜻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6년 전에는 AI 그러면 흔히들 조류독감을 떠올렸습니다. 조류독감. 조류독감이 AI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알고리즘이 바둑대국을 둔다라는 게 발표가 됐죠. 어찌 보면 그냥 사람과 인공지능이 바둑대결을 하는데 이 바둑대결, 알파고는 바둑밖에 할 줄 모릅니다. 다른 건 전혀 못해요. 이세돌 구단은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겠지만 이 알파고는 바둑만 둡니다. 왜? 바둑만 두 개의 알고리즘을 짰으니까요. 두 사람이 대국을 벌일 때 우리 한국의 주요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사람 대 컴퓨터, 바둑대결의 승자는 인간 대 기계, 세기의 대결 누가 없을까 알파고 대 이세돌, 인간의 명예를 걸고 이세돌 대 알파고,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제목 인간과 기계가 전쟁을 벌이는 듯한 제목들을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4월에 대국이 이루어졌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이세돌 구단이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지고 나서 다시 또 신문의 기사들을 제목으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서다. 인간이 졌다.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창조물의 참패, 인간의 공포는 죽음보다 AI. 무시무시한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이때부터 기사들도 썰어들죠. 이러한 직업이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된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마구 생기면서 언제부터 계속 사람들은 인간 대 기계, 인간 대 AI라는 대결 구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 딸이 아까 10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또는 책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으나 꼭 그럽니다. 나는 인공지능 싫어, 로봇 싫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교육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또 딸의 얘기를 통해서 막연한 인공지능에 대한 증오를 통해서 또 느끼기도 합니다. 2016년 3월에 AI가 국민들에게 소개됐고 이세들 구단의 대국 때문에 그리고 2021년 올해 1월이죠. 한 방송사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요. 제목도 흥미로웠습니다. 세기의 대결, AI 대 인간이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박세리 선수가 나오고 로봇이 골프를 치죠. 굳이 승부를 이야기자면 로봇이 이겼죠, 박세리 선수를. 그리고 가수 옥주연 씨가 나오고 옥주연 씨를 모창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인간과 AI, 인공지능이 대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올해까지도 인간과 AI의 대결이라는 이러한 프레이밍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맞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건 영원한 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기 전까지는 못 믿어. 보여줘봐. 내가 보고 나면 인정해줄게.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니요. 보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보면 오히려 속습니다. 소위 말하는 딥 페이크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 딥 페이크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딥 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가 합쳐서 딥 페이크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헐리우드 유명 여배우와 유명 가수들의 음란 동영상물이 뜹니다. 저희들 지금 백신 예약할 때 서버가 다운되듯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폭주해서 그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그걸 본 동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어.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란 말이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할 정도로 완벽하게 조작이 됐습니다. 딥 페이크 기술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짧게 동영상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오바마가 한 이야기를 믿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스피치를 가장 잘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젠틀하게 부드러운 합법, 전자는 합법을 구사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보고 계신 듯이 아주 거친 욕을 합니다. 누구에게? 트럼프 대통령 욕을 합니다. 저도 이 동영상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1분짜리 동영상에서 후반부로 가면서 비밀이 밝혀집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거친 말을 내뱉고 있는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이번에는 또 보고 계시지만 버추얼 휴먼, 루이입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버추얼이랍니다. 가상인간이래요. 루이라는 친구인데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서 채널을 개설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노래를 부릅니다. 감쪽갑죠. 하지만 루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얼굴입니다. 만들어낸 얼굴입니다. 벌써 유튜브에서 팔로워가 몇 십만에 달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몇 십만 아니라 몇 백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버추얼 휴먼들, 가상인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시겠습니까? 심지어 AI가 가상연인도 만들어드립니다. 앱을 다운받아서요. 내가 좋아하는 내 연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고르고요. 얼굴형도 고르고요. 눈 모양도 고르고요. 심지어 성격도 제가 고르고요. 말투까지도 다 고릅니다. 제가 실험을 하려고 다운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알림이 오더라고요. 요즘 바쁜가 봐. 왜 연락이 없어? 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니요. 저는 이런 영상 찍은 적 없는데요. 아마 이 말을 여러분도 하시게 될지 모릅니다. 이 AI 기술로 완벽하게 가짜 동영상이 만들어질 거 있고요.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텍스트를 넘어서 음성 영상마저 완벽하게 조작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쓰면서 흔히나 출처나 사실 여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는 습관 고치셔야 됩니다. 허위 정보를 만들어서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고요. 공유 자체도 묵시나 위험한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디어 이용 많이 하시죠? 흔히들 유튜브를 제일 많이 이용하시고 포탈을 많이들 이용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각각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른쪽 화면에 보면 추천 동영상이 뜨는데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같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뭐가 이 추천 동영상을 결정하는 걸까? 필터버블이라는 책을 쓴 엘리 파리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친구가 그 책을 쓸 때 이런 실험을 합니다. 친구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야 지금 구글 창을 열고 이집트라고 검색어를 쳐봐. 두 사람이 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죠. 구글 검색창의 결과를 나한테 보내줘라고 합니다. 한 친구 A라는 친구가 이집트라고 치니까 당시에 아랍의 민주화운동 시위 이런 내용이 쭉 뜹니다. 친구 B의 검색 결과는 이집트의 검색 결과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집트 여행 이런 게 뜹니다. 똑같은 구글에 동시간에 다른 사람이 검색을 하니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누가 결정을 한 걸까요? 소위 말하는 지금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필터버블은 버블, 풍선 안에 뭔가를 가둬두는 겁니다. 누군가가 필터링을 합니다. 이 풍선 안에 들어갈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믿을 것들을 바로 이 알고리즘이 결정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거대 포털들이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의 견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똑같은 정보가 오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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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하지만 반대되는 정보가 오면 그렇지 않아. 그럴 리 없어. 믿지 않는 거죠.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뉴스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서 주로 뉴스를 보시는데 바로 거기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정보만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버블 안에 갇혀서 계속 인공지능이 던져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는 겁니다. 편식은 나쁘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흔적으로 남는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 여길 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아마 제가 대학교 때는 지하철을 타도 제가 뭐를 타고 다는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찍고 다니죠. 마을버스를 갈아타면 또 흔적이 남는 거고요. 특히 코로나 세상에 오면서 우리들이 유난히도 더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장은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이마트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집단 감염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도 뭔가 음식은 주문해야 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부 다 장을 봅니다. 은행 거래도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심지어 교육도 대학 강의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들을 결국 알고리즘은 분석해가면서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왜 수집하는가 그 데이터로 뭘 하는가 왜 특정 뉴스가 특정 콘텐츠가 특정 광고가 나한테 보이는 거지 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기업이 돈을 버는 게 타당한 건가 물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편향적인 데이터만 준다면 결과는 편향적인 결과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라고 하죠.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만들어 온 세상에서 그 버블 안에 각자가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겁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적절하게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 다이어트인데요. 최소한 우리 한국정보와 진흥원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디지털 다이어트를 해라. 그래서 가족 디지털 다이어트 일주간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식사 중일 때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식사 중일 때 좀 꺼놓고 싶은데도 계속 일로 연락이 오고 또 습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세상입니다. 0과 1이 디지털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게 0과 1이겠습니까? 인간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0과 1 사이를 오가는 아날로그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디지털 세상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는 깊이가 필요하다. 천천히 느끼고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